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가 많이 떴습니다 오늘도 일찍 시작합니다 7시 부터 시작했습니다 4시에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일정 많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연장판 입니다 이제 내장 팀들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 목수 팀이죠 지금 안쪽에는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실내 파트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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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